용인 에버랜드 출신 푸바오가 지난 4월 3일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반환된 지도 3개월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푸바오의 검역기간에는 파파라치 사진과 영상 등이 올라오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고 최근 일반에 공개되며 푸바오가 바뀐 환경에도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도 푸바오를 보기 위해 장시간에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푸바오를 그리워하는 국내 팬들은 직접 보기 위해 현지를 찾아가는 팬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7월 5일 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유사가 푸바오를 보기 위해 중국 어룽선 수핑판다 기지에 간 내용이 중국 웨이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강철원 사육사의 공항 도착부터 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웨이보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보면 푸바오는 강철원 사육사가 부르는 목소리에 반응했고 마치 할아버지를 알아본 듯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는 등 일련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날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서는 강철원 사육사는 푸바오를 중국으로 반환 후 3개월 만에 제외하는 모습이 공개됐고 푸바오가 생활하고 있는 방사장을 둘러보고 푸바오 이름을 불러보며 교감하는 등 푸바오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어 푸바오가 살고 있는 곳을 직접 둘러보며 환경이 너무 좋다. 현지 사육사들이 푸바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믿고 확신했던 대로 푸바오가 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푸바오를 꼭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철원 사육사와 푸바오의 제외 현장은 에버랜드 말하는 동물원 푸바TV 채널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지 궁금하네요. 강철원 사육사와 푸바TV 채널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